오늘 저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 모두 나사 하나 빠진 듯한 내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푸바오라는 판다를 아시나요? 참고로 푸바오라는 중국 판다를 한국에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1년에 10억 원씩 공산당의 뒷구멍이 찔러줘야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뭔가 불쾌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더욱 불쾌한 감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푸바오는 공산당의 품으로 조만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미친 듯 푸바오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한국 여성들은 푸바오가 떠나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와 말을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아까 좀 울뻔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조금 났다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 돌아가는 판다에게 눈물을 보이는 우리 한국 여성들. 중국 유학가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푸바오를 마치 인간처럼 대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국 여성. 푸바오는 중공군의 판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유학간다고 말하는 것부터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외롭고 그랬는데 푸바오 덕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판다 귀여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동물원에 사육당하는 판다가 사라진다고 눈물 콧물 질질 집자는 저 모습이 이해가시나요? 중국 공산당 뒷구멍에 10억씩 꽂아주는 판다에 공감하지 말고 나라지키는 한국 남성에게 공감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한국 여성들. 그쪽이 더 눈물 흐를 일이 많을 건데 나라지키다 돌아가신 군인도 조롱하는 여자들이 판다에 왜 저렇게 지랄을 할까요? 심지어 푸바오 남편 조건 딱 알려준다. 동갑이거나 아직 안 태어났을 정도로 연합한다여야 하고. 푸바오를 위해서 한국의 대릴사위 올가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덩치 크고 잘생겨서 푸바오를 위험으로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푸바오를 사랑해줘야 하고 푸바오가 귀찮다고 하면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 우리 푸바오에게 언제나 당근과 모식갱이를 양보할 수 있는 매너 판다여야 한다. 푸바오가 단 한순간이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아 눈물나네. 라는 우리 한녀들의 푸바오 남편감에 언급에 뭔가 소름이 돋고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릴사위 해라 우리 딸 데려간 남자 생각하면 눈물 나오네. 라는 식으로 우리 한녀들은 푸바오에게 자신의 딸 같다는 감정을 이입시켜놓고 있습니다. 단체로 뇌파 조종이나 지능이 낮아지는 약이라도 먹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한녀 40%는 푸바오에게 감정이입해서 푸바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눈물 나오고 병원에서 울었다 말하고 푸바오 팬도 아닌데 푸바오 릴스만 보면 눈물 줄줄 흐르네. 라는 말을 하면서 푸바오가 중국 공산당의 품에 안기는 걸 속상해하고 있죠.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 퐁퐁남의 조건을 그대로 적어놓으며 판다에게 감정이입하는 저 모습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녀들 동물원 불매하는 건 지능순이라 말하면서 푸바오 떠난다니까 눈물 질질 흘리며 집자는 건 무슨 모습일까요? 푸바오는 사랑하지만 동물원은 반대합니다. 라는 모순을 대놓고 보여주는 우리 한녀들 한국 여성들 중에는 진지하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여성으로 치부되기에는 푸바오 때문에 우는 여자가 너무 많고 그와 동시에 동물권을 생각해야 한다며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는 여자가 너무 많죠. 푸바오에게 감정이입하여 호구폭폭남의 모습을 그대로 대입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은데 푸바오 떠난다고 집안자는 제가 감정이 바스라진 여자인가 이제는 의심이 갈 정도이죠. 한국 여성들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푸바오에 집착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성격 예민하고 입맛도 까다롭고 번식난이도 손에 꼽히게 어렵고 유지 비용도 비싼 판다인데 기껏 키워놓으면 하는 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똥 싸는 게 전부인 판다에게 공감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심한 여성들의 문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제작할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독박 군대 간 남성들은 군캉스라 조롱하는데 푸바오에게는 눈물을 잃는 여성들 독박 군대 간 남성들은 군캉스라 조롱 독박 군대 간 남성들은 군캉스라 조롱